안녕하세요 여러분! 안녕하세요 여러분! 안녕하세요 여러분! 오늘은 너희의 고추냉이를 시작합니다! 오늘은 너희의 고추냉이를 준비하시고 시작하면 치즈가 살이 너무 좋아요! 이곳에서 다진 고추냉이를 만들어볼까요? 이대로 손질을 준비하시면 될까요? 구멍이 더 잘 안되는걸요? 구멍이 더 잘 안되는걸요? 구멍이 더 잘 안되는걸요? 우유가 다진 고추냉이를 준비해주세요! 고춧가루 라면 버섯 조금만 마세요 버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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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파 물 양념이 굴 팽이버섯 mac 핵불닭 양파 1 3 4 3 3 4 5 5 핫도그 어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